스마트 굴자기 안녕하십니까 스마트 굴자기 입니다 네 오늘은 오수 오늘 작업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오늘 외국 친구들하고 같이 하는데 아 저 참 일 잘해요 우리 친구들 오히려 있는 친구들이 일을 잘하기 때문에 그냥 하자고 그런대로 하기만 해도 편해요 오늘 기본적으로 전부 다 기본적으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알아서 다 해요 한국사람 같으면 이렇게 빡 들어올 거 아니에요 계속 센터가 안 잡히면 계속 넌 알아서 잘해요 아이고 이 친구들하고 한 3년 정도 같이 한 거 같아요 벌써 긴 시간이 이렇게 흘렀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오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런 관은 높이들고 그러면 조금 사람들이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안전하게 사람 높이로만 이렇게 들으시면 되요 아 저 글씨가 보이기 위해서 여기 돌리는 거예요 아 이거 은근히 빡빡하더라고요 여기다도 비눗물을 좀 칠해줘야 좀 잘 들어가요 이렇게 발라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충 이렇게 넣어 놓고 이게 뒤에서 사람이 관리 잡기 때문에 우연해요 놓은 상태에서 이쪽으로 살살 밀어주면 외국 친구들이 싹 들어가요 이렇게 아이고 오늘은 잘 들어가네요 오늘은 잘 들어가요 살짝 들었기 때문에 저쪽이 조금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 데는 한번 저렇게 당겨 주면 돼요 벌써 저기 뭐야 용역하시는 분들은 했으면 벌써 이렇게라 저렇게라 좀 말이 많았을 텐데 저 보다시피 이렇게 문도 안 열잖아요 아무 말도 안 쳐요 그러니까 외국 친구가 이렇게 알아서 다 해요 아주 전문가들 다 됐어요 전문가들 그러니까 외국 친구랑 해서 막 소리 지르고 뭐 이래라 저래라 하면 싫어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 가르쳐 놓으면 애들도 이렇게 뭐야 제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해요 그만큼 잘해주면 그만큼 와요 그래서 편하다는 얘기죠 귀여워 야 너 이렇게 센터를 못 잡냐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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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지 말고 잡아 잡아 뒤에 잡아 괜찮아 그러니까 못 하니까 다음에 안 shock 야 이거 못 하니까 미안 하니깐 웃음으로 해결하네 웃음으로 돌려 돌려 어 이렇게 현장에서는 이렇게 웃어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재미있게 안전에 신경쓰면서 아주 날라다려 날라다려 이렇게 넣고 비가 오고나서부터 날씨가 좀 많이 더워졌어요 근데 저번에 내가 천장 위에다가 스펀지하고 철판하고 옆에 햇빛 안 들어오게 하고 썬넛고 했더니 온도 차이가 많이 나요 2단만 나도 햇빛 좀 쨍쨍 틀때는 한 3단 놔야 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유리에서 들어오는 열기도 있습니까 평상시에는 2단만 나도 추워요 지금 같은 경우는 아주 에어컨은 지금 먼지 땜에 지금 뭐야 켜긴 켜야 되는데 자 1단도 안 켜고 있어요 그냥 꺼놨어요 켰다 꺼놓고 꺼놓고 그 정도 하면 되죠 자 잠깐만 이렇게 센터 잡고 이렇게 안 들어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는 뭐가 문제가 있어요 잠깐만요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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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안들어갈까요 잘 돌려야 되나 너 왜 문제지 어 체킹 한번 해볼게 체킹 한번 해볼게 체킹 체킹 한번 해볼게 체킹 체킹 아 아 먼저 알았습니다 원래 저기 카프리가 원래 깨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이게 반을 뺐다 켜니까 이게 바뀌어 버린 거예요 원래 고기는 원래 바꼈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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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빼야돼 빼야돼 현장 일하다 보면 또 이런 일도 있어요 이렇게 잘 들어가나 했어요 이렇게 끼나 저희들이 조금 오차가 있으니까 바꿔줍니다 그래서 살짝을 빼야됩니다 이렇게 잘 빠지네 살짝 틀어줄게 안쪽으로 오케이 야 어 저기 어 오케이 어 어 어 으 으 으 오 잘 들어가네 아 이거 바꿨는데도 안들어가면 어떡하죠 아이 공투바 힘이 없어서 그런가 이게 좀 고문이 있기 때문에 조금 압축이 되다 보니까 심도 좀 쌓아야 되더라구요 06 같은 경우는 좀 잘 들어가는데 잘 안들어가네 네 맞습니다 아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됐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일어나 일어나 또 빼야지 그렇지 다 됐고 다시 한번 혹시나 모르니까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빼줍니다 됐습니다 아이고 역시 아 우리 친구들 너무 잘해요 으 으 으 아 이거 신호는 알아보겠는데 말은 샬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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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니까 못알아요. 못알아들어요. 욕을 아는지 뭘 알았는지 하여튼 샬레 샬레 하는 얘기는 뭔 얘긴지 몰라 아 이 친구들 태국 친구들이에요. 지금 여기서 근무하다 간 친구들도 있는데 우리가 가끔 이렇게 그 친구가 영상으로 전화 올 때가 있어요. 아 태국 지도 덥다고 코로나 조심하라고 이렇게 영상 오는 친구 있어요. 태국에 놀러 오라고 나중에 뭐 뒤에 뭐 같이 있으면 가면 좋겠는데 그런 날이 올라나 모르겠네요. 어 끝에 잡아. 어 끝에 잡아. 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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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려야 될 거 아니야. 어 어 잡아 잡아. 어 그렇지. 어 잡아야 돌리지. 어 그렇지. 어 오케이. 어 오케이. 돌려. 이 정도 호흡이면 아주. 100% 아니예요. 아이고 제가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는 여유가 있고 아 좋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좀 바빴는데 막상 또 오수 돌아오니까 좀 편하네요 이것도 길이가 있기 때문에 금방 놓더라구요 다 났어요 또 어디로 달라나 걱정입니다 은근히 공투도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많이 해요 그래도 감사히 생각하고 오라고 그러면 터끼넣고 뒤도 바라보지도 말고 앞만 보고 빨리 가야 합니다 가는 도중에 마음 맡기면 다시 가라고 하면 골짜파에요 골짜파 띄고 놓고 이게 위험한거는 그 이것 좀 빼봐 이쪽 앞으로 아니야 요거 요거 너무 그거 그거 들어야 되니까 그렇지 이거 넣을 때 힘을 엄청 주잖아요 안 들어간다고 그 뒤쪽에 사람이 잡고 있거든요 만약에 들다가 삑사리라고 하잖아요 확 들어버리면 사람 다칠 수가 있어요 항상 조심해서 이제 공직구 힘이 좋으니까 좋다고 하지만 그래도 잘못해서 옆으로 살짝 슬리기면 여기서 잡고 있거든요 여기서 내가 이렇게 막 밀고 있다가 살짝 삑사리나면 확 돌아버리면 사람이 다칠 수가 있거든요 참 조심해야 돼 그건 왜 빼가지고 또 어떤거 제가 오케이 웃지마 왜 이렇게 자꾸 웃어 뭐 아 아 아 아 아 아 자기가 묻으면 다 웃음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아 저 친구 참 머리좋네 머리좋아 아 아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못하지 아 아 아 아무튼 이나 아 아 아 아 하 너 이리 와봐 이리와 일로와봐 이리 와봐 너 이렇게 좋아요, 아니 여기서 좋아요 해봐 좋아요 해봐 뭐해? 너 이거 할 줄 몰라? 할 줄 몰라? 이거 이렇게 아유 알겠어요 저 친구들이 저를 엄청 좋아해요 저도 이렇게 숙소생활하면서 저 친구들 태극 음식을 해먹거든요 가서 처음에는 못 먹었는데 한 번 아잇 야 한 번 두 번 먹다보니까 먹게 되더라구요 맛있어요 향음식인가? 여러가지 녹음식을 하는데 맛있더라구요 이 친구들 요리 만약에 국을 하나 향을 넣고 국을 만든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기가 좀 들어가잖아요 국물 낸다고 고기 한 네다섯 점 밖에 없어요 국물 낸다고 그렇게 음식을 해 먹더라구요 자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비눗물을 발라야 되니까 살짝 들어줘야 돼요 비눗물을 발라야 되니까 비눗물을 바른 상태에서 놔두면 모래가 묻어버리면 안에 집어넣을 때 그게 안되거든요 그렇지 뭔 얘기인지 알겠어 돌리자는 얘기구나 아니야 그쪽 아니야 그쪽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평상시 영상 찍을 때 별로 할말만 하고 그러잖아요 평상시 이렇게 일하게 되면 안에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웃기도 많이 웃고 이렇게 외국 친구들하고 작업할 때 혼자 작업할 때는 뭐 아무 생각 없이 일하죠 근데 이렇게 재밌는 친구들하고 일할 때는 조금 스트레스도 풀리고 재밌어요 소리도 말가지고 하루에 한 번은 있을까 말까 하죠 이것도 오늘 거의 뭐 혼자 일하니까 정리 작업 혼자 일하니까 거의 외국 친구들과 같이 할 시간이 없어요 원래 이쪽에서 이렇게 땡기면 좀 위험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좀 저쪽으로 앞으로 가가지고 지금 저 친구가 외국이가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관 서명대로 이렇게 밀어준 다음에 살짝 들어주면 돼요 어 잘 들어가네 그리고 살짝 들어줘서 관을 빼고 아 이거 교육방송 아닌데 그토록 가고 가게 되네요 이상하게 이렇게 이렇게 놓고 혹시나 모르니까 체킹 한 번씩 이렇게 아 네 이렇게 한다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웃어가면서 이렇게 재미있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나 장비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즐거움 갖고 일하면 참 편해요 잘 배우셔가지고 일을 이렇게 일하게 되면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일이 잘 못 배우면 힘들어요 이것도 하라는 데로만 해야 되고 눈치봐야 되고 그러니까 일을 배울 때 확실히 배우는 게 참 좋아요 오늘 영상은 뭐라고 해야 되나 웃어가면서 실내에서 이 친구들이랑 신호 소통하면서 어 수신호로 소통하면서 웃어가면서 재밌게 하는 일 오늘 영상은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느낌이 저도 생각외로 그렇게 되네요 이런 것도 이렇게 말하는 것도 보여드리면 딱 좋겠어요 원래 실시간이면 그게 뭐 되는데 이건 실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영상으로 보여주는 것도 괜찮아요 실시간처럼 대화하는 거 딱 좋아요 왜 왔어? 야 두 명이면 되는데 야 세 명 안 돼 두 명이면 돼 넌 꽥 빨리 들어가 은근히 여기 와가지고 붙을라 그래요 아이 나 참 눈치 보이게 제가 보냈습니다 하라고 저쪽 대빵하라고 보냈습니다 이게 두 명이면 딱 맞거든요 여기와서 붙을라 그래요 아이 저 친구 머리 좋아 아 지금 간 친구도 사람 엄청 좋아요 엄청 착해요 아 결론은 다 착하네요 결론은 뭐 제 복이죠이 제가 그만큼 잘해줬으니까 저 친구들 분사한테 이렇게 잘하겠죠 괜히 잘하겠습니까 아 요즘에 어 예를 들어서 피곤하고 또 수시로 병원을 가야 되다 보니까 또 치료를 해야 되니까 이 교통사고 나서 또 한의원 치료를 해야 되고 또 외과 약을 또 먹어야 되고 아 요즘에 약 먹는 것 때문에 너무 관이 피곤하고 막 힘들더라고 약을 먹으니까 오늘 또 이 친구들이랑 일하고 또 조금 웃었더니 아 좀 개운하네요 아 역시 사람한테는 그런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아 이 친구들하고 또 웃고 지금 또 이렇게 재밌게 또 대화하는 걸 하다 보니까 아 조금 피곤이 풀린 것 같아요 아 약을 먹었는데도 그 외과 약을 먹으니까 간이 좀 좀 해독하는데 피곤한가봐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지금 2월 20, 3월 20, 4월 20, 5월 20이면 4달째 먹거든요 하고 그 안 먹으면 아프거든요 통증이 안 먹을 수도 없고 안 먹으면 낮에 일하기가 힘드니까 잠잘 때도 새벽에 아파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진동제는 좀 먹고 자고 그러거든요 빨리 나서가지고 아 약을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 좀 덜 피곤할텐데 아 이거 요즘에 괴로워요 괴로워 아니 사고는 원동산을 내고 참 피해는 제가 보고 아주 무지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뭐 사고 날아오는 건 아니겠지만 힘든 건 제가 힘든 거니까 그래서 오늘 이 친구들 일해서 아 이거 보세요 제가 알아둘 수가 없어요 아 돌려돌려 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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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선 여기다 놓고 장비 좀 가자 조금 잠깐만 이것만 아 이런거는 장비가 조금 피틀고 뭐할때는 관을 놔두고 장비를 이동하는게 좋아요 관을 들어가면서 하게 되면 사람이 자꾸 있기 때문에 다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놓고 움직이는게 좋아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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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마지막 입니다 아 tego 아 저이 빨리 다 남았어 아 금방 누네 금방 나 네 이제 다 넣고 저기는 연결대가 있거든요 아 거기다 넣으면 되요 아 제가 할 일은 다 끝난 것 같아요 어 나 가도 돼? 그? 가라고? 들어달라고? 아 오케이 알았어 들어갈게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